감을 먹어야 하는 이유. 감 정말 맛있죠? 잘 익은 감은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입에서 살살 녹는데요. 이 과일이 몸에 얼마나 좋은지 한번 살펴볼까요? 첫 번째로 감에는 비타민C와 A가 풍부해요.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 정말 좋고 피부에도 도움이 된답니다. 그리고 비타민A는 시력 보호에 필수적이죠. 두 번째 감에는 항산화 성분도 가득.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세포 손상을 막아줘서 노화 예방에도 일조해요. 여러분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면 감을 꼭 챙겨 먹어야겠죠? 세 번째 식이점유가 많아서 소화 건강에도 좋답니다.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라 장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선택이에요. 과식하는 가을에는 필수 과일이죠. 네 번째 칼륨이 풍부해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줘요. 심혈관 건강을 생각한다면 감을 잊지 마세요. 칼륨은 피로회복에도 좋답니다. 마지막으로 감은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어요.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풍시로 만들어 먹거나 말린 국감으로 간식으로 즐기는 것도 정말 좋아요. 건강한 간식인 감 맛도 좋으니 제철인 가을에는 꼭 챙겨 드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